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은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볼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 함께 해볼까요? 네, 일단 두 대장주가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업체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DNF 준비했고요. 탄탄한 이 기초 체력으로 신한금융투자 황선안 연구원의 보고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DNF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과연 함께 올라가고 있을지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입니다. 3.25% 상승 함께 하고 있고요. 15,9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DNF의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용 전구체 제조업체입니다. 일단 제목에도 제가 달았다시피 미세가 대세. 오, 라임 맞네요, 라임. 네, 라임이 맞았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계에서 미세 패턴을 구현하기 위한 게 바로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DPT와 하이케이, 고유전률 핵심 소재에 대한 니즈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DPT, 하이케이가 도대체 어떤 소재인지 그림으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을 보면요. 바로 DPT입니다. DPT를 보면 처음 그림이 두 개의 그림과 함께 이렇게 ACL처럼 과도한 건 아니지만 후의 그림보다는 다소 좀 뭉툭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공정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 니들 수도 제법 많아지고 얇아진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미세 패턴을 가능하게 한 더블 패턴 테크닉, 바로 이걸 DPT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이케이도 바로 살펴볼 텐데요. 하이케이는 반도체 D램 메모리에서 필요한 소재로 바로 이 캐퍼시티라고 합니다. 전자를 저장하는 메모리 창고를 읽었는데요. D램도 점점 미세화가 되면서 수십억 개 셀 사이 간격이 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셀인데요. 이 간격이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셀 간격이 좁아지면 바로 전류 간섭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캐퍼시티의 절연막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이케이 물질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미세화 공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 소재에 대한 니즈가 이렇게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소재를 이 DNF가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투자 포인트로 이 리포터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품목별 상반기 매출에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DPT 부문이 134억 원이 집계가 되었고요. 하이케이 부문은 125억 원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추세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향후 DDR5를 중심으로 한 이 미세 공정 수요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DNF의 실적 또한 개선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정상환 아나운서가 이제 정말 하다하다 반도체 그러니까요. 설명을 해주는 사실 DPT, 하이케이 뭐 이런 거는 아 진짜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뭐 대충 들어도 뭔가 미세해지고 뭔가 얇아지고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게 대사라는 거죠. 느낌만 잡아두시죠. 미세 공정이 된다라는 거고 느낌만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DNF가 지금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번다고 하죠. 이익구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이 미세, 대세를 활용해서 이익구간 돌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주력 소재 공급이 증가한 게 그 요인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년 이 생산량 확대와 24년 이 신규 아이템 확장으로 매년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본 건데요. 소재업체 특성상 수십 종류의 테스트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적용이 된다면 오랜 기간 공급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장점이 이 DNF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고요. 특히나 하이케이 부분에서 전방 고객사의 국산화 비중이 많이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요 증가 수에는 물론 점유율 확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제시했고요. 또한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신규 소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선행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소재 공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까지 들어갔습니다. 일단 뭐 관련 반도체 관련해서 미세공정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익성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DNF, 가격에 대한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보면서 어느 정도 구간에 놓여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6월 이후에 주가가 좀 포포스처럼 시장과 함께 동반하라고 했고요. 그 후로는 이렇다 할 주가의 모멘텀도 없었고 반도체 주들이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최근에야 좀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조금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15,900원 선, 과거에 기록했던 주가 대비해서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앞서 확인했었던 투자 포인트를 보면 이익도 개선되고 또 그렇다면 주가도 함께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 미세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신재생이 대세입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오늘 수소 관련된 기업 바로 두산표율셀 리포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을 넘어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다울투자증권 전혜영 연구원이 4만 4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7월에 이 두산표율셀 이미 한번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NHN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확실히 달라질 하반기로 그때도 목표값이 같았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리포트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표율셀 현재 주가 움직임은 1.9% 오르고 있습니다. 3만 4천 950원 기록 중인데요. 자, 뭐를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발전용 연료전지 개발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수혜를 기대할 만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그 기대가 매우 컸는데요. 바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법률입니다. 수소법이라도 읽혔는데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신재생 의무화 별개로 정부가 수소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5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지난 6월 10일 공포됨에 따라서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의무적으로 정부가 사준다는 이 제도 때문에 관련된 수주 확보라든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 확보로 많은 기대가 컸는데요. 다만 의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만큼 정해지는지 따라서 시장 규모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내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산피월셀 내용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또 정산 아나운서가 쭉 정리해 주셨고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아래에서 확인해 볼까요? 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OFC 기술 확보 추진이라는 건데요. 이 수출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서 기술력으로 추진력을 높였다는 겁니다.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 중인 신사업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하반기와 내년에 대한 전망을 높일 수 있는 신사업. 바로 수소용복합 충전소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라든가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모빌리티 파워팩 등 신사업에 진출해서 향후 모멘텀, 하반기를 넘어 내년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산형 연료전지 기술 외에도 SOFC라는 고체선화물 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확보로 더욱더 시연 가능한 내년을 전망한다는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네. 여러분 머리에서 쥐 나실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반도체 관련된 얘기 했을 때 막 뭐 얘기했죠. 두 번째 이제 관련한 전지 얘기할 때도 뭐 용어가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어쨌든 추진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두산 피어셀이다. 근데 주가의 움직임은 보면요. 사실 오늘은 좀 오르고는 있지만 그동안에는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막 추진력 있는 주가는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사실 이제 개인의 매수가 사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이거래일제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주가가 확연하게 좀 터널하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수급의 여건이고요.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박스권에 좀 갇혀있어요. 좀 작게 볼까요. 지금 단기 박스권 4만 원대 초반만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위에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차들 조금만 좁혀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줄여서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몇 개월 동안 올해 내내 지금 4만 원대 초반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다시 떨어지고 오히려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추진력 있는 사업의 내용 주가도 좀 추진력 있게 4만 원을 뚫어내서 목표로 제시했었던 4만 4천 원 올해 안에 좀 봤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두산 피어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리포드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한국 콜마 리포트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단단한 사업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이베스트 증권 오리나 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목표가로는 5만 8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 콜마 현재 주가 볼까요? 3.33% 역시나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3만 8천 8백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뭘까요? 네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 업체로 많은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브랜드가 많은데요. 사진을 통해서 어떤 브랜드 보유하고 있는지부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우리가 올리브영에서도 익숙하게 볼 수 있었던 닥터지라는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고요. 일단 사진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닥터지도 보유하고 있고 셀 퓨전시라고 또 선크림으로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저 이거 써요 이거.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미스트 오일 성분이 함유되고 있어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달바라고 하죠. 이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 매출을 이뤄낸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한국 콜마의 2분기 실적에서 가장 고무적이었던 부분 바로 국내 법인의 수익성 개선이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업계 트렌드가 과거 대형 브랜드 업체보다 H&B 에스테티 채널 브랜드라든지 더마 브랜드 등 주문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올해 2분기 영업이 개선에 더불어서 고마진 상품권 위주로도 수입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수익성 관리 전략까지 유효했다라는 판단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중국 사업도 괜찮았습니다. 2분기 봉쇄 영향에서 점차 정상화로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90% 수준까지 또 정상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도 좋다라는 긍정적 전망입니다. 또 저도 리포트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한국 콜마가 수제 맥주 OEM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견주한 실적을 더해줄 수 있는 OEM까지 한다면 하반기도 역시나 호실적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화장품을 사실 주로 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맥주를 만드는지가 저도 궁금했는데 내용이 좀 나오면 나중에 저희가 함께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또 맥주 시장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한국 콜마가 또 OEM을 하는 맥주는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수제 포인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봤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전망인데 전망도 좀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같은 포인트로 3분기도 호실적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그 성장성이 전년 대비 매출액은 33%, 영업이익은 108%대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첫 번째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고객사와 가격 협상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객사 포트폴리오가 최근 업종 트렌드에 부합을 했고 또 세 번째로는 HK INOEN의 안정적 실적이 모멘텀을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바로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미국 쪽 수출입니다. 연내 미국 뉴저지에 북미 기술 영업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에서 영업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단기적인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주가의 움직임인데요. 한 3만 6천 원 정도에서 4만 원대까지 박스권에 지금 최근에 갇혀 있습니다. 제시된 목표 주가가 5만 8천 원이었는데요. 5만 8천 원 정도로 보려면 2021년 정도가 6만 원은 넘어섰던 주가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봤고요. 정선아 남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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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